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문화재 가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본관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만 50년 이상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했던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관동에 대한 기록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철거는 하되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의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역사 공원화 사업과 도심 고도 제한 등 원도심 살리기 계획 역시 대대적인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민선 8기 원도심 살리기 정책의 철학과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원도심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어렵겠지만 블럭 단위별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사업 추진과 함께 필요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보를 하고 일부는 사업 주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기반 시설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도심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소공연장, 갤러리 같은 예술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행사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원도심이 그야말로 상업과 추거 그리고 여가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는 비판뿐 아니라 또 불통행정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시청 본관 문제라든지 우암산 둘레길 문제 그리고 원도심 문제는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이번 계열 유독 긴 한파와 많은 눈이 이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총력 대응했다고 하는데 시민분들은 제설 행정에 불만과 불편을 많이 호소를 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보와 상관없이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설 차량에 제설 자제를 충분히 상차를 해서 언제든지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고. 그리고 이 제설은 사실은 눈이 오는 과정에서 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출퇴 시간 예를 들어서 2, 3시간 전에는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설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설 차량이 기존에 28대가 있었는데 38대로 늘리고 그리고 각종 제설 장비와 자제를 충분히 확보를 했고 읍면동에도 제설 장비를 갖췄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눈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잼 도시 청주를 위해 대규모 위락시설을 추진하겠다고 공략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현재 다양한 민자 투자 주체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송의 공북 저수지 일원이라든지 오창의 오창 저수지 일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 시민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또 충청북도의 각종 현금성 복지 사업을 위한 재원 분담을 두고 반대 입장을 청주시가 내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와 또 어떻게 조정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현금성 복지 사업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현금성 복지 사업을 도입했을 때 과연 그런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다른 진유한 사업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매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충북에 출산 육아 수당을 도입할 경우 60% 이상의 부담을 우리 청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는 막대한 재정 상황에 악화될 우려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에 필요한 지역발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자치단체가 도입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범석 청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